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오 굿 야아 아빠가 만들어졌네 예아 형이 잘 만들었네 떨려 살려줘 ensor 아 네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어디에요? 우리 이거 거짓든지 가장 많이 빠트려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 뚜껑으로 닫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네 이거를 항상 이렇게 닫는 넘어가지 만 않았으면 좀 전에 갔다 온 집에 여기 위에 항상 올려놓으면 칫솔 면도기 단골이에요 단골 면봉, 칫솔, 치약 다 단골이에요 면봉, 칫솔, 치약 다 단골이에요 더 먹었네? 여기 있죠? 아 이거 뭐 아니면 도예요 고객님 어설프게 들어가 있네 반은 넘어갔네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나갔구나 빨아들여 보고요 뭐냐면 지금 이게 가장 애매모어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왜냐하면 빨아들여지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어떤 상태가 여기 습기가 차가지고 지금 여기 그러니까 옆구리로 따지면 여기 가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반이 넘어간 거예요 이만큼 예 빨아들여 보고요 네 빨아들여 보고요 안되면 아 각도가 아 각도가 각도가 쉬운 각도는 아닌데요 안되면 변기 뜯어야 돼요 뜯어서 뒤집어야 돼요 변기 좀 빨려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큰 거로 한번 빨아먹어 안나오네 안나와 네 딱 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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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네 이게 안 빠져요 이렇게 끼면 진짜 안 빠집니다 가로로 꼈기 때문에 반은 넘어간 거예요 거의 끝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오고 여기도 못 오고 저게 안 눌릴 것 같은데요 보이시죠 확실하게 이제 이게 반은 걸려있고 반이 아니에요 거의 다 넘어간거죠 아니죠 왜 넘어가게 해요 고객님 넘어가면 어떻게 뺏으려고 안빠져요 이거 넘어가지도 않아요 넘어가면 넘어가면은 변기 동그란게 있죠 이게 크다 생각하시죠 가로로 걸리면 더 없는거에요 뺏으려고 하는지 넘어가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도 않죠 여기 옆에 구조를 보세요 너무하는 구조인가 이렇게 밤을 먹고 하는 일은 이거예요 밥먹고 하는 일이 이거예요 아멘